당신 좀 들어? 아니지. 제정신에 그럴 수가 없지. 산낙지를 들고 막... 아... 너 왜 나를 들고 뛰어, 울렁거리게. 토하든가, 그럼. 안돼, 아까워. 다 소화시킬 거야.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거야, 괜찮아져. 괜찮아, 괜찮아. 앉았다. 서준아. 한서주. 뭐, 왜? 첸이랑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? 응? 싫다고 했지? 아, 너덕이 요즘 편하게 한 번 해보자. 밥 한 끼만 먹어주라, 한 끼만. 넌 맘에 넣는데 만날 수 있냐? 아, 누가 사귀랬냐? 그만해라. 야, 다 한 번만 만나주라. 자꾸 딴 여자 만나라고 말하지 말라고. 속 터지니까. 왜? 뭐, 왜? 이제 그만 내만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냐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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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왜? 왜? 한글자막 by 한효정